90일 통큰통도 58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욕기 25에서 52장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갈 지엄에 다른 한 친구 엘리우가 도착합니다. 다른 새 친구에 비해 훨씬 어린 그는 욕이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욕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욕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우주의 광대함과 장엄함을 질문으로 묘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의 견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욕에게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고 하십니다. 욕은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하며 자신은 그저 입을 가릴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후 욕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해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맨 나중에 찾아온 네번째 친구를 제외한 욕의 새 친구를 향해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옳게 말한 욕을 변호해 주셨고 새 친구에게는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욕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다 알 수가 없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를 취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영적 성숙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이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위의지하게 하옵소서. 사업의 미래, 인생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91통 큰통독 58일차 내용이었습니다.